자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원서 특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의 수업 이름으로는 제가 명명한 것은 grammar for writing이에요. 장문을 위한 grammar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바이고 그 이유들을 오늘 조금 오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적으로 보면 실라바스 먼저 볼게요. 3, 4월에서 우리가 쓰기를 할 건데요. 그 이전 단계로 꼭 필요하다 싶은 것만 제 나름대로 묶어서 4주간 드릴링을 한다 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아는 문법은 우리가 그동안 되게 많이 했고 여러분들은 완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무서울 거 없는 고3들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문법 시간력을 가졌어요. 그 대신 이거를 쓰는 것은 다른 맥락일 수 있다. 그리고 쓰는 것도 자동화돼서 쓸 정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시험 상황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실력의 밑바탕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서술에 필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정보 논리 관계를 표현하자라는 데 저는 좀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정보인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책들이 없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거는 구조화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리딩을 하면서도 쓰기를 하면서도 그래머를 배우면서도 이것을 도대체 내가 무슨 정보를 표현할 것인데 무슨 정보를 읽고 무슨 정보를 표현하나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패러프레이징이죠. 그걸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하면 딱 임용시험에 필요한 수준으로 좀 포커스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교재는 블라블라 언더스텐딩 앤 유징 잉글리시 그라마라는 원서 문법 책이고 실용 글쓰기 문법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읽은 4판인데 5판까지 나왔고요. 4판은 3판 대비해서 스펙킹 리스닝이 좀 보강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리딩하고 라이딩이라는 측면에서는 3판 꽤 훨씬 더 명료해서 지금 교재 자체는 3판 거랑 위주로 좀 바꿨어요. 보기 불편한 부분은. 그리고 5판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3판은 공개되어 있어요. PDF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메일로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거 받아 놓으시고 다 보려고 하실까봐 그냥 지금 여기서 포커스 두는 부분만 일단은 보시고 필요하면 그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문제량이 많아요. 이게 워크북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문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애들 지도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방법은 전체 OTT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절중심 문법을 발췌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습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써보셨습니까? 어떻게 써지셨습니까? 그렇게 사전과제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장문을 해보고 장문을 할 때 내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표현해야지라는 것을 중점을 두고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그 갭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측면보다 많이 써봐가지고 채득하는 것 그래서 자동으로 이런 정도의 문장들은 내가 쓸 수 있게 되게 익숙하게 보고 내가 그래도 써본 문장이 많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게 직접 써보시기를 추천을 하고 복습하면서 한 번 더 써보는 것도 좋고 또 복습할 때는 내가 어려웠던 문장을 발췌를 쫙 해요. 써요. 그리고 걔를 한역을 해놓고 그걸 다시 또 영역으로 바꾸는 이런 식의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 손이 몸이 채득할 수 있는 문법공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과를 나가게 되면 다음 시간에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출리형 그런 서술형 아니고 외워서 쓰게 하는 그런 시험을 또 볼 거예요. 사전과제는 집에서 하시고 배우고 나서 복습에 대한 형성평가는 여기서 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미니멈으로 잡아놨거든요. 계획한 시간보다 이제 오버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또 짧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험 보는 시간 한 10분, 15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될 수도 있고요. 짧아질 가능성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총 4강으로 작년에는 보니까 제가 3주에 걸쳐서 했어요. 거의 짚어가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거는 일단은 조금 더 설명하고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가는지는 또 한 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전체 실라버스를 보면 명사절, 형용사절이 오늘 나갈 부분이고 부사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격하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형용사절에도 추격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같이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추격 부분을 기본적인 거 배우고 그리고 얘를 추격하는 것 각 절을 이거를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연결어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논리를 흐름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관사, 여섯 번째가 관사인데 이거는 이제 5판에서 가져왔어요. 3, 4판에는 없었기 때문에 관사 사용 굉장히 늘 헷갈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 개념 잡고 문제, 다량의 문제 풀어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거고 이제 마지막이 동명사랑 투부정사입니다. 얘도 결국은 phrase, 구거든요. 절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주어와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 단위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절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른다. 그러니까 어휘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되겠지만 이제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절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라이딩을 할 때 피드백이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영역을 나눠서 보고 우리가 포커스에서 가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다뤄지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통칭 우리가 grammar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sentence structure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punctuation, mechanics, diction, spelling 이렇게 이제 되게 씁니다. 자, 우리가 grammar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로 sentence fragment 내가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장문을 하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sentence fragment는 성분이 하나 빠진 거죠. 음, 그래서 성분을 다 채워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형식과 이런 것들은 다 한다고 전제를 하는 거죠. 자, comma splice나 run together sentences는 컴마를 잘못 찍은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거는 문장을 나눠버리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자, 그리고 agreement 되게 중요하죠. agreement 종류가 이제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인데 그게 또 하나 반영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선행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명사와 그 선행사를 일치시키는 부분 요것도 이제 필요하고 pronoun에 대한 레퍼런스를 잘못했을 때 그렇죠? 대명사는 이제 대치해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리딩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배웠잖아요. 자, 그리고 pronoun의 격 격을 잘못 썼을 때 목적격이 됐든 주격이 됐든 이런 부분 케이스도 있고 자, adjective는 adverb을 잘못 쓰는 경우 이게 우리 서술에서 되게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자, 그리고 incorrect use of verb verb을 잘못 쓰는 경우 요거는 이제 텐스를 잘못하거나 테를 잘못 쓰거나 mood, 특히 조동사 잘못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특정하게 좀 배우면 뭐 쓰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조동사가 조금 내가 헷갈린다 라고 하면 그 파트만 갖고 계신 이제 문법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그 피드백 줄 때도 첨삭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sentence structure 요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에 들어가요. dangling modifier는 modifier라고 내가 맞는데 얘가 특정하게 modify 하는 애가 연결이 안되네. 위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법적인 오류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뤄지게 되고요. modifier를 잘못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뭐해요. 뭐를 수식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modifier, 절로서의 어떤 modifier를 놓을 때 어느 위치에 놔야 정확한지 이런 것들도 커버가 되고요. 자, 이 파라랄리즘 요건 되게 중요하죠. 요거는 많이 오류가 되는 경우 있어요. 특히 비교급 이런 거 정확하게 쓰는 경우나 컨트라스트나 요런 것들 저를 병치로 놓는 이 부분 절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오류가 이제 납니다. 주어가 나오지 않는 주어가 나온다든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커버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종속절이 필요한데 필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컨스트럭하지 않은 경우들 있어요. 아니면 주절, 종속절 우리가 웬만하면 서술에는 한 문장으로 잘 끝나지 않아요. 최소 두 문장 정도가 클로즈가 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두 개의 인포메이션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붙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이 빠진 경우라든지 정보를 충분히 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컨정션을 잘못 쓴 경우 이건 커넥티브에서 이제 다뤄지게 되겠죠. 정확한 커넥티브를 쓰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센텐스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커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믹스에서 복합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경우 각각 클리어하게 정보를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비교를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커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수업해서 이제 할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아, 내가 문장을 저를 뭐 하나 이상, 두 개 이상 이렇게 쓸 때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데 목표를 삼으시면 되겠고요. 자, 펑슈에이션은 여러 가지죠. 요것도 기본기 있으셔야 합니다. 메케닉스는 아실 거고요. 자, 딕션 딕션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진부한 표현을 쓴다기보다 웨이그하게 표현하는 부분 키워드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 동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쓰지 못하면 웨이그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라이딩 할 때 이제 딕션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고 이거는 확실하게 어휘력에서 나오고 리딩 실력에 좌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임플로브를 해야 된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리딩 하시면서 또 3, 4월 진행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펠링도 조심하시고 기입형 같은 경우는 스펠링 틀려서 틀리면 너무너무 원통하죠. 안타깝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원통한, 비통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이 커버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책에서 일부를 발췌했기 때문에 전체 목차를 이제 따로 담았어요. 그리고 각 챕터는 이제 책에 있는 챕터인데 각 챕터별로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은 우리가 빼고 이것만 보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목차로 집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이제 그 가이드 삼으셔서 등대 삼으셔서 어디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찾아보시면 아, 거기서 커버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복습용으로 항상 자료로 내가 갖고 있으면서 다시 기억이 안 나면 참고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OT 내용이고요. 왜 절중심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 4월에 할 센텐스 스트럭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센텐스 스트럭처 부분이라고 했죠. 센텐스 스트럭처를 바꾸는 이게 바로 파라프레이징이거든요. 바꾸는 이제 전략 이제 3, 4월에 할 거에 이제 3, 4월에는 이제 귀납적으로 합니다. 앞에 지문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다 써머리로 모아놓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몇 가지가 있냐면 1, 2, 3, 4 하고 5, 6 총 6개로 집약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공개를 드리면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첫 번째로 구와 구를 절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절을 구로 전환하는 것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세 개의 형응사절, 명사절, 부사절 하면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절을 다루느냐 절에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뭐냐면 주어랑 동사예요. 그걸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모디파이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문 심플한 이제 단문을 표시한다 그러면 어휘력이 좌우를 해요. 무엇은 무엇이다 정도 인데 그 이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절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어 필요한 거죠. 주어동사를 가지고서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어 절단위가 필요하고 걔는 이제 구단위로 가도 얘도 주어동사를 가지고 있죠. 그 정보를 고스란히 가지면서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구거든요. 그래서 구와 절을 전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 전략이고요. 같은 구 안에서도 동명사구를 전치사구로 명사구를 동사구로 명사구를 전치사구로 투부정사구로 어 특정한 정보를 전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을 이해해야 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후반부에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배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표현하는 데서 되게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전략들이 보면 절을 또 전환해요. 같은 절 안에서도 또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얘를 구로 바꾸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의 전후관계를 변경을 시켜요. 원인하고 결과였다면 결과랑 원인. 그랬을 때 그러면 커마는 어떻게 들어가고 센텐스는 어떻게 바꿔야 되고 커넥티브는 어떻게 바꿔야 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기본적인 요거를 위한 기본적인 이제 문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장을 분리하거나 문장을 합치는 이런 전략들이 있죠. 이런 관계대명사라든지 우리가 형사절에서 이제 배우게 된 내용입니다. 절전환은 이러한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지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주어전환의 이제 테크닉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주어가 전환되면 뭐가 전환돼요? 동사가 전환돼요. 아니면 구문이 전환돼요. 아니면 태가 전환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도 필요하고 어쨌든 얘는 뭐예요? 절단위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표현을 전환하게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어휘력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를 얼마 잘 아느냐 아니면 가능적인 표현을 얼마나 잘 아느냐 부사를 얼마나 잘 아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적은 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부분은 상단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요게 베이스가 되어야 든든하게 이제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이거는 3, 4월에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제 기초를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냥 문법책을 A부터 Z까지 그냥 순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너무나 많이 해봤고 그렇게 해봐야 라이딩에 적용도 안 돼요.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해서 봅시다. 자 요거를 사전과제로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 장문은 아니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지문에서 갔다가 쓰긴 하는데 일단은 어떤 정보를 표현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나는 밥이 올 것이라고 뭐한다? 생각한다. 뭐 뭐할 것을 생각한다. 나은 클로즈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 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 그러면 인지하는 거네. 인지하는 거에 이제 저기를 쓰네. 명사자로 쓰네. 나는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줘서 기쁘다. 이건 뭐예요? 원인이죠. 내 감정의 원인이죠. 그죠? 감정과 인지를 표현할 때 쓰네요. 무엇을 인지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건지 자 그리고 밥이 경제에서 이길 것 같다. 예측 나의 생각이네요. 역시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 되고 우리는 해가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안다. 안다. 또 인지죠. 돈다. 그것을 안다.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고 그것은 사실이다. 또 사실에 대한 인지네요. 그리고 앤이 늦었다는 이거 뭡니까 다리가 몇 개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제 사실관계네요. 그리고 앤이 늦었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내 감정의 근거 원인 또 나오죠. 8번 당신이 좌절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간다. 또 뭐예요? 인지에 대한 거죠. 사실에 대한 인지나 지금 감정의 원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환영이다.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불특정의 다수를 가르칠 때 이네요. 10번 그녀는 어디든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이것도 불특정의 다수의 지역을 가르칠 때 이럴 때 표현이네요. 명사지어를 그러면 사용할 때는 어떤 경우인 거예요? 사실에 대한 인지 감정의 원인 이런 정보를 할 때 필요하게끔 주요하게는 그거를 인지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제가 두 개를 나눠드렸죠? 얘랑 이 교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자 먼저 한국말로 정리해서 편안한 기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전과제에서 한 대로 어때요? 명사절은 어떤 때 사용하느냐 우린 사용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나 의문을 주절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배치할 때네요. 이거 잘 유념을 하세요. 넣을 정보는 그건데 문장을 구성할 때는 문장을 구성할 때는 얘가 와야 되는 자리가 주어나 목적어 라는 걸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굳이 절을 써? 왜 굳이 절을 쓰지? 어휘력을 뛰어넘는 거라고 했죠. 그냥 한 단어로 안 돼. 프레이즈 동명사학으로도 안 돼. 그럴 때 절로 더 길게 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레이즈나 단어로 해도 돼. 그런데 절로 했어. 그런 경우는 뭐예요? 너무 늘어지게 말씀하시는 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절로 된 걸 내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 진짜 엄청난 어휘 실력을 가진 게 되겠죠. 그걸 하나의 프레이즈로 말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그것도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짧게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용하기도 하지만 내가 능력치가 그게 조금 없으면 그때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둘러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과 구의 전환은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패러프리즈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주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원리야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다. 저는 필수적이다. 얘기를 해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원리는 뭐냐면 서브젝과 오브젝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품사로서는 나온의 상태로 프레이즈로 있을 때 뭐예요? 그의 스토리는 아우 인테레스팅하네 나는 들었습니다. 그의 스토리 그런데 이게 절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What is said was interesting 주어랑 동사가 있을 때 우리는 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what is said 주어랑 동사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되냐 his 스토리라는 건 어때요? noun phrase죠. 여기서는 주어와 동사는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phrase로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고 했죠. 절로 쓴 것보다는 더 좋죠. 이 안에 의미로 주어는 his 라는 것 스토리는 말했다라는 것 동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said 라는 동사를 스토리라는 명사로 전환해서 쓸 때 우리는 이걸 paraphrase 를 할 수 있다라고 아주 단순한 지금 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닝은 똑같아요. 형태만 지금 달라진 거잖아요. said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스토리는 said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시너님의 연장신상으로 보셔도 되고 오전에 얘기했던 어소시에이션으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아무리 phrase라 할지라도 뭐를 항상 갖고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를 꼭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쿨그래머에서 영화학에서도 분명히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나 부정사를 가더라도 투 부정사를 가더라도 항상 기억할 건 뭐예요? 주어 그리고 축약을 할 때도 항상 주어를 생각해야 돼요. 왜? 얘는 절이야. 절이 구가 되는 순간 짧아지긴 하지만 있을 거는 의미상으로 다 있게 된다 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전환이 가능한 거죠. 의미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paraphrase의 제일 원칙이 뭐냐면 의미 미닝 체인지는 없는 상태에서 바꿔라 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노티파이를 해놓고 노티스를 해놓고 이제 가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 사실이 정해졌을 때는 그냥 일종의 스테인먼트로 쓰면 되는데 사실이 안 정해진 경우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그것도 명사절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그냥 스테인먼트도 이제 명사절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명사절이고 의문문도 우리가 명사절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얘는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얘도 동일하게 올 수 있다. 두 분류가 된다라는 거 하나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서 우리 교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체 개념을 잡고 인터덕션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대로 놔뒀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프레이즈와 클로즈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러한 이유다. 나중에 따로 필요하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네요. 그 다음 순서가 1번까지 1번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정리했던 보충자료에서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이 1번까지 보고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다 라는 거 인지했던 거 있죠. 인지행동 잠깐만 인지행동이라는 걸 위해서 제가 한번 하지 않았나요? 해당 사실에 여기 있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인지한 행동 인지한 행동 위주예요.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동사가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사실에 대한 의견 판단 또는 감정 감정은 이모션하고 클로즈한 단어가 뭐였어요? 그죠? attitude 거기에서 이모션이 드러나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 태도 판단 의견 이건 judgment 가 들어가게 되죠. 인지행동에는 뭐가 있냐 이런 거예요. 동의에 믿어 이거 인지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믿는 것 그리고 호프의 결정의 이거는 이제 의견 판단 이 되겠죠. 그리고 약속의 인지적인 행동인 거죠. 행동이고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을 발견하니까 인지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찾아내서 explain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드러나는 행동이 되는 거죠. 느낍니까? hear 합니까? read learn notice forget 이건 다 인지행동이죠. 그렇죠? 인지행동 read는 조금 더 behavior이 되네요. say tell 이거 행동이죠. 자 그 다음에 인지행동 know think understand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대절을 뭘로 취한다? 목적으로 취한다.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지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명사절을 사용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절을 배우지만은 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동사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 나는 대절로 close를 쓸 수 있어. 이거를 여러분들은 더 핵심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사가 다량으로 지금 제공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사실에 확정되지 않았어. 의구심을 표현해 라고 할 때도 명사절을 쓰는데 의구심이니까 얘는 의문문이란 말이죠. 의문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 없는 의문문이 있는 거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이렇게 보이겠네요. 그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whether if 의문문이 오는 의문문이 있는 의문문은 Angelicize에 익숙하시는데 의문문은 명사절이 시작되는 건 dets으로 우리가 사인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문사로 우리가 사인할 수 있구나. 의문사가 나오는데 앞에 동사들이 있네. 그러면 그다음에 명사절이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을 때 대처를 통해서 이러한 인지 행동을 했는지 감정의 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또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거에 의문이 드는 것들 의문사를 포함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팩트인 경우에는 뭐뭐인지 아닌지 해서 whether나 if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오는 또 특정한 동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행동일 때 이것이 이런 것들을 의구한다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되나 ask 질문할 때 무엇인가를 질문을 몰라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인지 now이나 wonder 이것도 이제 결정이 안 된 거죠 decide는 지금 결정을 한 거니까 부정문화와 같이 오겠죠 I can't decide what to do 이런 식으로 되겠죠 dependent 뭐뭐에 딸려있다 무엇을 잊어버렸다 이 요소들을 잊어버렸을 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명사절로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음사로 시작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도 절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그게 그냥 팩트 자체에 대한 의심이다라고 하면 whether라고 if를 쓰시면 돼요 교재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5, 12-3 whether if는 영화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yes, no question인 경우에 will she come?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그러면 몰라 아니면 물어봐 의구심의 표현인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녀가 올지 안 올지라고 이제 whether를 붙여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if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법적으로 많이 알고 계셨겠지만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영화 기출이 나왔었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인지 아닌지 or or not을 얘가 붙일 수가 있어요 둘 다 if나 whether나 or나 인지 아닌지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이걸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whether 같은 경우는 얘가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if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차이였죠 그래서 이제 품사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얘는 adverbial이다 라고 이제 구분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영화 기출에서 일단 보시고 사용적인 면에서 얘는 언제 사용하는지 사실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사용한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영화 기출에서 볼 때 연관시켜가지고 이제 보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충자료에서 뒤에 한번 볼까요 7번 8번 한번 봅시다 다 문제 풀으셨겠지만 뭐 how far 이런 거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음음음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동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사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7번 볼게요 I wonder whom it belong to 자 여기서 whom 또는 whom이 온 건 뭐예요 누구에게인 거죠 이 자리인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목적격으로 왔습니다 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똑같은 belong to지만 여기는 완전하게 maria까지 차 있는 거죠 이거는 complete 한 센텐츠가 된 거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whether if 가 왔다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된 그 의문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명사자료는 이제 뭔가 빈 정보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 우리가 루티스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4번 우리가 명사자료 표현할 수 있는 기교와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많이는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이제 프레이즈 형태로 변환되는 거죠 투부 정사에 이제 그 question words가 있는 경우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정할 것은 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누구의 what which 있는데 뭐는 없냐면 why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사용례를 보신 경우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냥 why만 오지 why to 이렇게 오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술할 때 이거는 잘 쓰시는 분들이 한두 번 정도 쓰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쓸 엄두를 사실은 좀 못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이제 두고 대부분 이제 문장으로 늘려서 쓰시죠 문장으로 늘려서 쓰세요 자 그래서 똑같이 동사는 똑같아요 I don't know, can't decide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동사들이죠 왜? 의문사가 오잖아요 그죠? 의문사가 와요 그런데 특히나 무엇을 해야 돼? 라는 should나 could, 의문화 가능성을 나타낼 때 이거를 투부 장소로 바꿔서 이제 구 형태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 챙겨두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충자료에서 이제 보시면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셔라 한번 그냥 이거는 이제 한 번만 써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조동사가 두 개다 라는 거 가능성과 의무 인거죠 요 두 가지인 경우에 요렇게 쓸 수 있다 가능성과 의무 두 가지에요 조동사는 뭐가 올 수 있다 만 쓰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담을 때 그러할 때 내가 이걸 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전환 문제를 다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거 해보시고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항상 지금 절이 요거는 지금 잠깐 라이트하게 절을 지금 구로 바꾼 거거든요 저를 구로 바꿨어요 바꿀 수 있을 땐 어쩐 때냐면 이렇게 그 구 안에 우리가 지금 where to meet you 라고 하면 자 동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있지만 주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주어를 지금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치되기 때문에 자 그거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한번 볼까요? 요것도 가능하다 5번 그러면 얘는 바꾸면 어떻게 돼요? which one 그대로 하고 which one to 이렇게도 된다 똑같이 이제 보신 적은 별로 없겠지만 요것도 써서 연습을 해두시고요 which one 이렇게도 남는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I've done everything I can think of to help Andy get his life straightened 그러네 좋은 친구인가 보다 인생을 좀 어떻게 좀 바꿔보도록 모든 노력을 다 했대요 I don't know what else I can do 얘도 똑같이 what else에서 else도 고스란히 남겨주고 what else to do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can인데 어쨌든 가능인 거죠 가능, 의무와 가능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which one, what else도 어색한 것 같지만 요렇게 충분히 쓴다라는 거 하나 더 이제 샘플 센터스를 통해서 해놓고요 자 엑서사이즈 9을 보시면 자 에러를 찾는 건데 제가 정문을 여기다가 이제 이그젬프를 좀 뒀어요 이거는 제가 스킵할게요 일단 스킵할게요 죄송합니다 얘는 스킵할게요 자 요거는 일단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2-5번 자 12-5번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됐이 이제 주어자리에 올 때예요 주어자리에 사실 잘 안 와요 됐절이 주어자리에 올 때는 우리가 이제 도치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는 케이스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It is obvious that she doesn't understand the spoken English 있죠 아주 명백한 사실 명백하다라는 이제 저하시면 의견인 거죠 의견 진술일 때 그 팩트 자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팩트 전체에 대한 내 의견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It is 의견하고 대절을 뒤로 보내는 형태로 쓴다 이때 우리는 영어학적으로는 이 obvious의 대절이야가 compli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 자체에서 대절이라는 것은 이제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만 써 라고 얘기를 했고 compliment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스튜던 그래마에서는 형용사에가 보충어를 쓰는 걸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기랑 일치시키면 보충어인데 걔가 여기서 형용사의 목적어인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object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compliment 정도 그래서 이런 형용사가 오면 뒤에 이렇게 대절이 올 수 있어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fixed form으로 해서 fixed form으로 해서 제 보충자를 보시면 이렇게 형태를 좀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크래그래마 할 때도 아 이러한 형용사 음 이러한 형용사는 이 폼을 딱 하죠 it, 비동사, 형용사, 대절 이 형태로 가 이 형용사군이 뭐가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뭐예요? 어, 의견이에요 의견이면서 감정인 거 거죠 음, 의견이면서 감정이 좀 들어가 있죠 놀라운데, 아주 멋진데, 재밌는데, clear obvious 예, 이건 스트레인지예요 이거에 대한 지금 의견이에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 아, true인데,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잘 알려져 있지 가능해? 그럴 것 같아 라는 의견들 이런 거를 진술하는 형용사일 경우에는 it, 비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대절 이 형태로 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그런 경우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아주 명확합니까? 그럼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it is obvious that it is clear that 그리고 참 잘 알려진 사진이 있어요 it is well known that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표현들을 보시면 어때요? unfair, 이것도 의견인 거죠 저즈먼트가 들어가는 의견이죠 사실이야, 놀라워 명확하지 자, 형용사인데 명사의 형태로도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여기서 이건 괄호로 했어요 왜냐하면 형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등가로 이것도 기출해서 나왔던 거예요 등가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됐습니다 well known fact입니다 자, fact를 썼죠 근데 그냥 well known 써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자, 사실입니다 이거는 형용사로 하면 어떻게 돼요? it is true 하면 될 거를 a fact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기본으로 외우시고 요거랑 등가로 사용되는 명사 표현도 있다 정도로 이제 해서 정리를 하면 얘도 똑같은 구문을 써서 어떤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써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표현이 있어서 12번 엑서사이즈에서 또 정리를 했어요 위에 서프라이징은 있었죠 too bad, it's too bad 이것도 이제 의견이잖아요 it's too bad 할 때도 내 의견 진술을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의 due to due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지금 유용한 게 지금 이 명사절이다 it, be 동사하고 그냥 이제 하나의 패턴을 외운다면 it is 형용사 that 이 형태로 할 때 좋다 아, 비극적이다 라는 거 miss class due to illness 어, 이건 비극이 아니지 좋은 거 아니야? 버튼 아니야, 그죠? 아파서 수업 빠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비극이라고 얘기하니까 good student인가 보다 자, 그래서 이 표현 우리가 하나 건지고요 스쿨 그래마도 연결되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49 베이직 자, 이 부분은 저 사판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사판 거를 넣는데 249 페이지 옆 페이지 250, 너무 넘어갔군요 아, 이 부분 자, 이걸 다 정리를 하면 이때 때 이때 때 여기서 아, 뒤에까지 다 해야 되겠구나 일단 왔으니까 봅시다 여기서 정리하고 또 보충자료 가지 뭐 자, 그래서 that으로 시작하는 것만 우리가 한번 다 묶어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표현이 많기 때문에 아까 기본적인 게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여러 가지 인지 동사를 통해서 that 이하의 사실 를 인지하는 것 인지 행동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사 살펴봤죠? 얘네들이에요 다 그래서 예를 볼 때는 agree that, believe that 이렇게 그냥 아예 묶어서 생각을 하시고 군들을 조금 묶어 놓는 것도 좋아요 생각하는 것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행동하는 것 tell, say 이런 것 묶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explain tell, say, explain 다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지 행동과 관련된 동사 잘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거 외에 또 요게 있어요 it, b, 동사하고 순서가 바뀌었네 자, 요 d번을 보면 d가 좀 전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의견 진술이에요 그죠? it, b, 형용사 자, 요거 갈게요 c번 갈게요 앞에 it이 아니라 요번엔 무슨 차이에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요거는 의견 진술이라고 했죠 사람이 오니까 요거는 뭐가 오냐면 감정이 와요 감정이 와요 나의 감정이 오고 그 감정의 원인으로서 that close가 오게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전과제에서 봤죠 감정의 원인 그게 지금 이 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다른 거랑 앞에서 한 거 의견 진술하고 틀린 건 뭐예요? 주어자래의 잇이 아니라 사람이 와요 사람이 오니까 사람은 뭘 갖고 있다고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감정 갖고 있으시죠 그래서 I'm afraid amazed angry aware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I'm afraid of the spider 요거 말고도 사실로 표현할 수 있는 절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감정의 원인으로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도 외우시고 그리고 that 이하의 그 감정의 원인을 아주 다양하고 풍부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정의 원인들 감정의 원인들 여기 4번입니다 보충자료 4번 이거 스킵했는데 2, 149 2, 149 1, 149 1, 249 사람의 원인들 기억하시고요 감정의 원인으로 적리했습니다 이거 교재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다 정리한 거에요 따로 문법서도 같이 비교하면서 이거 다 기억을 하시고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I'm sorry 자 이때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감정의 명사절을 이끄는 근거가 되는 그 명사절을 이끄는 대신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말고 접속사도 생략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생략한다고 배웠습니까. 목적어를 목적절을 유도할 때요. 이걸로서도 알 수 있어요. 얘가 목적절이라는 것. 형용사의 컴플리먼트 목적으로 지금 쓰인 예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I'm sorry that, glad that, disappointed that, pleased that, surprised that. 다 되죠. amazed, annoyed 다 됩니다. 문장을 예문을 본다더니 동사만 있네 또 하나 볼까요. surprised that. 얘 볼드 안 됐으니까 얘 볼드 돼야 되는데. 요코 퀵스쿨. 아 또 공부 관련된 것만 나오네. 놀랄 것도 없죠. 요즘 애들 학교 중단하는 거는. 그렇죠. 학교 밭 청소들이 저희 집에도 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로 돌아가실 거지만 그러네요. 자 이런 것 같아요. yesterday I was annoyed that my bus was late. my bus 하니까 무슨 전용 버스 같아. 그죠. 내가 기다리던 버스라는 뜻이겠죠. my bus 안에도 이런 주어랑. 그죠. 여기에 정보가 다 들어있네. 내가 기다리던 버스라는 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50여 분 했는데 잠깐만 쉴게요.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